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귀신 하나가 폐암에 걸린 한 여인의 몸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해김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녀에게서 나가라고 말하자 그 귀신은 떨어져 나갔고 그녀의 암덩어리도 사라진 놀라운 케네스 해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텍사스주 타일러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1952년 12월 마지막 주일 밤에 부흥회를 시작했다. 내 모텔방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을 넣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이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들어왔다.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조카 딸이 이번 집회 중에 치유를 받을 줄 믿는다고 하였다. 그녀는 왼쪽 배에 암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으며 어린 두 자녀를 돌볼 수가 없었다. 실제로 이때쯤에 그녀는 피골이 상접하여 침대에 누워 지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시험적인 수술을 거부했다. 의사들은 암이 이제 양쪽 폐로 퍼져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고 했었다. 그 당시에는 화요일과 금요일 밤에 치유 집회를 했다. 그 목사님의 조카들은 화요일 밤 집회에 데려다 놓았다. 내가 그녀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금요일 밤에 다시 그녀를 데려왔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었다. 두 번째 주간 화요일에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데려왔다. 여전히 결과가 없었다. 금요일 밤에 또 한 번 치유 집회를 열었는데 여전히 결과가 없었다. 막판에 목사님이 집회를 한 주간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동의했다. 나는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된 거지. 세 번째 주간 화요일 밤에 이 여자를 다시 집회에 데려왔다. 내가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에 안수했을 때 나는 성령 안에 있었다. 하얀 구름이 내 머리 위로 내려와 나를 감싸는 것 같았다. 모든 사람과 혜정석이 사라졌다. 강단이 사라지고 마치 그 젊은 여자와 내가 그 하얀 구름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본 것을 아무도 볼 수 없었고 내가 들은 것을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들었다. 내가 보니 귀신 하나가 그녀의 몸 밖에 매달려 있었다. 마치 작은 원숭이가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그림에서 본 작은 꼬마 요정 같았다. 그것이 그녀의 몸을 꽉 누르고 있었고 그녀의 영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 여자를 누르고 있는 그 악한 귀신을 다루었다. 내가 그에게 그녀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떠나야 할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밖에 사람은 아무도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을 듣지 못했다.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녀의 몸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느슨해지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거기에 누워서 흐느꼈다. 그는 해체루로 맞은 작은 강아지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흐느께 울면서 자기는 떠나고 싶지 않다고 계속 말했다. 내가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하여 경례를 떠나라고 했더니 그는 동로를 따라 앞으로 나갔다. 그 젊은 여자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거의 즉시 그녀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마지막 병원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폐의를 다시 엑스레이 찍어달라고 했다. 그들이 찍어보고는 암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에베에서 간증하기를 의사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그녀에게 물었다고 했다. 그들은 아마도 그녀가 다른 의사의 관리와 돌봄을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보고 행했던 그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는 확인서를 그녀에게 써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떤 방법으로 암이 떠났는지는 알지 못하나 답을 가진 이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다. 답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만일 내가 그 은사를 작동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여자가 나왔던 첫날 밤에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성령께서 그것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할 수 있는 재선을 다해서 가르쳤고 전하고 사역하지만 나는 성령의 은사를 내 마음대로 작동하거나 나타낼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것이 암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1956년에 나는 덴버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 하루에 두 번 예배를 드렸지만 치유 집회는 없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안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푸에블로에서 온 암에 걸린 여자가 내가 그것을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그녀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2년 후에 아내와 나는 이 여자가 출석하는 푸에블로의 그 순복음교회에 갔다. 그녀의 담임 목사님이 그 사이에 나와 접촉하여 그녀가 치유되었다고 내게 알려주었었다. 그녀의 의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때로는 암이 소강상태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2년 내로 재발하지 않으면 그녀는 암에서 완전 벗어난 것이라고 했었다. 이 집회 기간 중에 그 2년이 끝나게 되어 그녀는 마지막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그녀를 검사한 후 모든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집회에서 치유받은 간증을 했다. 그녀는 말하기를 검사 후 그녀가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녀가 신유를 믿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지 물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그렇다고 말하자 그 간호사는 울기 시작했다. 그 간호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자기와 의사는 이미 그 점을 짐작했노라고 했다. 그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신 줄 그들은 알았다고 했다. 여기에는 영분별이라는 게 없었다. 그녀는 기도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것이다. 안수를 받아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지만 안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만병의 의사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를 얻어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케네세기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